재민아 재민아 안녕 안녕 오랜만이네요 보고 싶었죠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안 볼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한 몇 년 됐지 지금 한 4년 만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까지 딱 까먹었다 안돼요 여러분들 얼굴 까먹으면 안돼 안돼 아니야 농담이야 요즘 바쁘니? 아니요 요즘 바쁘지 안 나요 진짜?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니? 아 제 발노래요 어 destination 나 정말 그걸 부른지도 몰랐어요 제 정신이 좀 아니었나봐요 발발 발발발발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우리 시즈니가 더 귀여운 거 알고 있죠?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진짜? 뭐라겠어 재민아 애교를 좀 해봐 이거 또 애들이 보면 나한테 또 뭐라 그러겠지? 애교하면? 아 우리 애기 애기? 내가 애기라고요? I'm not 애기 저는 정말 법적으로 21 입니다 21년 I'm 20 21년 21년 Yes 무려 2000년생 나도 저는 성인 어덜 어덜 21년 어덜 21년 아니야 넌 나 애기 아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애기할게요 오늘부터 애기합니다 어야 너무 귀여워 나는 지금 나그넘 한 번씩 이렇게 나그넘 모드가 나와야겠어 이제 해줄 수 있습니까?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? 잠시만요 저게 뭐지?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뭐하면 괜찮아 제빈아 넌 말 이쁘게 하는 건 타고난 거야? 아니면 너락한 거야? 말 이쁘게? 응 저는 그니까 그 말 이쁘게? 나도 말 이쁘게 하고 싶은데 빠르죠 그니까 최대한 그 사람을 아껴 준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말이 이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항상 이쁘게 말하고 왔었지만 응 너무 어려워요 응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 잘 먹고 물 마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꼭 네 알겠습니다 흠흠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어? 시즌이 귀여운 건 생각을 안해? 아니요? 아 맞다 어제 누군가 가족을 연락을 했어요 그녀는 너를 안다고 말했다 난 이건 몰랐지 진짜 몰랐어? 난 몰랐어 어 그럼 지금 집에 갈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찾아올 수 있을 때 또 시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네 자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주세요 여러분들 갈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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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안녕 빠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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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네